대전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주거용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율은 2.5%에서 2%로 사회적 기업 등의 임대료율은 5%에서 2%로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와 함께 일어나면 상상공인들의 소상공인들을 조작한 경우는 최소유재산을 ago하는 시각화상공인들의 소상공인들의 소상공인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